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11시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엽니다. 국회의장실이 어제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공지한 만큼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 21대 국회 종료일인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을 여야에 제안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에게 연금개혁안 철회를 위한 본회의를 최상병특검법이 상정된 28일이 아닌 다른 날의 여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